태양이 빛나는 강산에 국민이 굶지어 선구량 명총님은 불궁이 날리며 박수로 총대로 만남을 해치며 백배로 강대해졌다 위대한 우리당 순결로 창조의 불꽃 날린다 창문님 펼치시 설계도 안 떠서 선구량 명총님은 불궁이 날리며 박수라 선구의 불꽃 날린다 선구의 불꽃 날린다 선구의 불꽃 날린다 백두산 강불이 북돌레 창문님 용도로 구강서드 빛내며 선구량 명총님은 붉은기 달리며 박수로 한글자막 by 한효정